자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죠? 하지만 뿌듯하죠? 기분 좋게 서로 축하해 주자고요 앞으로 여러분이 불만족스럴만한 문제들을 소개해 드리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오렌지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표의 형태로 잘 정리정돈하는 작업이 중요해요 이런 일을 해주는 도구로는 스프레드시트와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에 속하는 대표적인 제품은 엑셀, 구글 스프레드시트 같은 것이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속하는 대표적인 제품은 MySQL, Oracle, SQL 서버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분은 이런 기술들을 공부해 보세요 오렌지와 이런 기술들을 함께 사용하면 큰 시너지가 날 것입니다 이런 기술들에 대한 수업을 저는 꽤 많이 만들어 놨거든요 또 만들 계획이고요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고 유익합니다 오렌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계를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렌지는 기본적으로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통계에 대한 좋은 수업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도 언젠가 통계에 대한 수업에도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데이터 분석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분석할 대상이 없다면 할 일이 없겠죠 또 분석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다면 소용이 없겠죠 오늘날 정보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또 가장 유명한 도구는 웹입니다 웹페이지에는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좋은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또 우리가 분석한 정보를 웹페이지로 만들면 다른 사람에게 또 전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든 분석 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이라는 점에서 웹은 필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웹을 다룰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의 분석 능력은 날개를 달게 될 것입니다 웹을 공부해 보고 싶다면 이 주소에 있는 온라인 수업인 웹1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데이터 산업이 이렇게 뜨거워진 계기는 인공지능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기술이 바로 머신러닝입니다 우리 수업에서도 머신러닝을 조금 살펴봤습니다만 머신러닝에 좀 더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고 싶으시다면 머신러닝 1 수업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안타깝게도 현 시점에서는 이 강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이후에는 출시되어 있을 테니까요 그 이후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렌지의 가장 큰 장점은 GUI 기반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가장 큰 단점 역시 GUI라는 점이에요 GUI는 마우스나 손가락 터치 등을 이용해서 사물을 다르시듯이 컴퓨터를 조작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GUI의 경쟁자는 코딩이에요 오른쪽 같이 생겼습니다 둘 다 같은 일을 합니다만 서로 장점과 단점이 달라요 오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이콘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이라면 아이콘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걸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이 따다닥 연상될 거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모르는 것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알아야 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학습 방향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학습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렌지는 정말 좋아요 반대로 코딩은 언어적이에요 그래서 문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휘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노력이 많이 들어요 하지만 검색을 통해서 필요한 기능을 찾아내기가 매우 쉽습니다 또 GUI보다 훨씬 복잡하고 논리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렌지의 아이콘이 1만 개라고 생각해보세요 반면에 1만 줄짜리 코드는 코딩의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같은 일을 다른 방법으로 하는 두 개의 기술이 모두 존재한다는 것은 둘 다 각자의 쓰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용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개의 장점만의 취사선택에서 장점만 가진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매우 복잡한 작업을 처리해야 한다 또는 보다 자동화된 처리를 해야 한다면 코딩 또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보세요 오렌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로 충분히 고통받았다면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과정은 즐거운 놀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어때요? 오렌지 정말 좋죠? 그러니까 더 공부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배운 것을 어떻게 우리 삶에 연결시킬지 궁리해 볼 때입니다 우리가 자꾸 사용하지 않고 공부만 하는 이유는 무언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공부만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할수록 그걸 사용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너무 공부만 하지 마시고요 즐기면서 천천히 삶에 녹여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응원합니다